이달의 플루티스트 키워드가 기적의 미라클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미라 선생님의 클래스에서 미라클인가 했는데 기적의 미라클? 어떤 의미인가요? 선생님. 정미라 클래스에서 미라클인 것도 맞는데 제 자랑 같지만 네, 자랑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해오면서 제가 하고자 아이들이 목표하고자 했던 것에 실패한 적이 사실 지금까지 없어요. 제가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을 상담해보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제일 고민 많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공을 시작할 때 좀 늦은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항상 듣는 또 얘기인데 기초가 부족하지 않나 맞아요. 기초 기본기 기본기가 없다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일찍 시작한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선생님 저 늦은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이 얘기해요. 지금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 시켜도 될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고등학교 때 와도 중학교 때 와도 초등학교 때 와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빠져들인 거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길게 내가 끝까지 즐겁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플러스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즐거운 경험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단시간에 해낼 수 있도록 아이들만의 연습 방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연습을 하면서 곡도 같이 정해보면서 설계를 해나가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을 매일 연습하는 거를 녹음이나 영상으로 받고 있어요. 레슨 1대 1 그러니까 대면 레슨 말고 그렇게 체크업을 계속 해주시는군요. 그래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영상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접 내가 다 녹음할 수는 없지만 그날 했던 가장 주요한 곡 주요한 레파토리 같은 거 그거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미라클 이게 TV였네요. 성공의 TV 얘네들이 3, 4일 아니면 일주일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나요. 헛났던 일이 어? 더 멀리 갔어. 공감하시죠? 연습벌로 더 멀리 다른 길로 열심히 갔어. 알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있네요. 그렇죠. 아니면 아이가 이제 잘 가고 있어.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따로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듣고 있죠. 그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제가 가서 할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뭘 해보자. 이제 앞으로는 SNS에 짤막짤막하게 아이들이 항상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나 조금 필요한 것들 그리고 플롯을 하면서 팁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올려보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